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입니다. 3프로TV 주식대학을 수강신청하신 투자자 여러분, 저를 만나서 반가우시죠?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얼굴로, 마음으로 반가움을 표시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은 매우 열기가 뜨거웠죠. 100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는 거냐?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좀 해봐도 되는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은 추천 종목 몇 개만 좀 알려달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저는 밥을 못 먹고 대답을 했어야 했죠. 증권사만 주변에 다니는 지인이 있더라도 물어봤을 텐데 리서치 센터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식 투자도 꽤 하시고 그동안 주식도 해오셨고 또 설령 처음 주식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지인들한테 정보를 조금 얻거나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주식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수익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계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가올 세계는 노령화와 고령화 그리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 분명히 먹고 살아가야 할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서 굉장히 절박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식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 차에 산프로TV가 주식대학을 열고 이번 겨울학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 저와 그리고 우리 메리츠증권 리서센터의 20명의 동료들이 함께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번 강의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수업료도 내고 들으시는 만큼 이 총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벅찬 마음으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쌓여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Sangha